너의 실력을 알아야겠지 강연 전선에 증명해봐 초록빛의 셀 호러를 본적이 있거든 그래? 알았어? 플랜드도 같이 데려가 강한 내가 잡아준다 막사쳐! 그렇지 너 그냥 혼자 간거니 혹시? 녹색... 아 이게 사냥했던 증거야? 좋아 배낭북에 뭐 들었다고 초과를 해 다 이게 물약 때문입니다 여러분 뭐 하나 먹을까? 가베리잼이라도 먹어라 갑시다 진짜 갑시다 다 필요없어 아 저기 금색으로 된거 사라졌다 내가 전에 깨서 그런지 그쵸? 쟤가 아니었나? 여기였나? 아 저기 보물상자 먹을 수 있네 한번 내려가서 먹어볼까? 그럼 가서 오우야 분명 먹어 먹고 그냥 쭉 갑시다 근데 못오지? 멍청이들 금오기도 쟤는 안됐죠 땅에 꽂혀있던거 이거 야 너 독장 왜이렇게 높아 이거 되게 좋은 아이템 아니야? 흑요석 권총 볼까 한번? 흑요석 권총이 흑요석 흑응이니까 어 흑 60에 불렘 25 화상을 유발한다 오 화상 데미지 괜찮죠 지속 딜 만들기도 쉽네요 금방 만들 수 있네요 그러면은 일단 가면 되나 나는? 이거 하나 끼우고 갈까? 이게 만화 소모가 보니까 투구에만 잔뜩 붙어있는데 저항 1에 보호 1에 오차인하고 충격저항 12에 더위방어 8 이거 끼우고 가자 이게 더 빠르잖아 스태미노 소모도 적고 일단 가 자 내가 왔습니다 아 죽였습니다 가져왔습니다 하! 잘 male 아 준비를 맞춘대로 출발하자 성도의 기억을 보호하려면 서둘러야 하니까 줄리우스 데려와 줄래 크립트에이아 마법사가 필요하다 아 롤랜드 넌 나와 함께 가자 어 줄리우스랑 내가 함께 갔나 봐 여간에 있어 음 오오오오 정기광색지를 뒀네요 팔을 좀 못하고 야담이지만 제가 상자를 굉장히 많이 파밍해서 인계조사에 35위가 있거든요. 롤랜드 할 말 없냐? 리사랑 대화 한번 해볼까? 음 그럼 나는 그냥 메인만 하면 되겠네. 뭐 딱히 뭐 따로 할 건 없네요. 줄리우스 찾으라고 그럽니다. 아 시간이 너무 많이 갔다. 한 것도 없는데. 가자 빨리 줄리우스. 줄리우스는 이 여관 안에 있겠죠? 너가 줄리우스.. 어? 아 잠깐만 여관에 뭐 이상한.. 아 소리가 왜 이러.. 자 자 뭔가 좀 꼬인거 아냐 지금? 뭐 이상한데 뭔가? 아 소리가 전투하는 소리잖아. 잠깐만 잠깐 대화 좀 하자. 아 사가드 베트남과 줄리우스 서덜랜드가 싸움을 시작했다. 아 한 소년이 줄리우스한테 죽었어. 아 그래서 이렇게 된거야 지금? 너가 그 소년이 아니라 너가 줄리우스 아냐? 모르겠어. 어떻게 된거니? 어.. 그 뒤에 있는게 줄리우스 시신인가요? 어떻게 된겁니까? 그 뒤에 있는게 줄리우스 시신인가요? 어떻게 된겁니까? 목숨을 함부로 우리는 안된다고 하면서 말려오는거 같았다. 네크로폴리스에 가지 않으면 여주인은 날 죽일거라 하는데 헛소린지 모르겠다. 그 이후에 나에게 줄리우스는 이 멍청이 교활한 여자에게 당한 모양이네. 리사는 직접 데려오세요. 전 그 여자가 네크로폴리스에 저지르.. 일을 저지르기 전에 그 여자를 잡아야 된다. 아..뭔.. 여기서 한번 꽈버리네? 가브리엘라를 지하에 찾아야 되네요 일단은. 아 근데.. 서브캐스트 같은건 안나왔는데? 일단 가자. 내가 왔네. 내가 어떻게 할지? 훈련을 받고 싶습니다? 고스들이 가득한 지역에서 꽤나 안개버프라네. 아.. 저.. 냉기랑 비슷한거죠? 괜찮을 것 같은데? 없는 것보다 낫겠지 뭐. 블루챔버 지하로 갑니다. 네크로폴리스 전에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령이 나오네 이제. 뭐 둘이니까 약하겠죠? 원래 쟤네들은 혼자있을때 세더라구요. 영성피해 갑시다. 어디서 보고 날 쫓아왔냐? 잘가고 movimento 야계야계 어오우 야 대박 이정도면은 감지덕지해야지 내가 하나 먹읍시다 저 지하 가는거 아닐까 저기 지하? 열어놨겠지 쟤가 어이구... 먹을 거 없는데 잘됐다 야 천천히 갑시다 여기 얘기하는 거 아닐까? 전에 못 갔었죠? 어 맞네 내가 왔습니다 어 길이 되게 좌우가 있는데? 위기에 처했어 줄리오 찾았냐? 붉은 옷을 입은 소녀의 말만 믿고 사가드를 공격하려다가 사가드 손에 죽었습니다 그 소녀 네크로폴리스에 가지 않으면 여주인이 자신을 줄 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스칼렛 레이디의 술수에 노란한 거 말했구나 스칼렛 레이디는 저번에 그 석상을 통해서 본 적 있죠? 다쳤네? 도착하자마자 유령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 음... 롤랜드가 없다면 난 죽었을지 모른다 롤랜드가 구한 거야? 하하하하 아 그래? 유령을 본대요 강군에 의해 너를 알아보지 못하고 심연에 은신하고 있다 서덜랜드와 에버랜 가문의 재단을 찾아서 공문을 바쳐야 된다 재단에 기름진 양치료를 태우면 유령들이 곧 평원을 되찾아 네가 누군지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아 그래? 양치료는 그거죠? 그 체력 회복 포션을 상급 체력 회복 포션으로 이제 제작하는데 쓰이는 거죠? 아 여기서 이제 양치료도 구할 수가 있어 음 그렇구만 일단은 진행을 합시다 뭐 어디로 가든 똑같을 거 아니야 전 왼손잡이니까 왼쪽 먼저 가겠습니다 딱 되세요 저승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혼자 있다는 건 좀 셀지도 모르겠는데 아니다 메일은 약한가봐 오 잡으니까 열리는 건가? 이건 무엇인고? 어이구 끈질겨라 이건 뭐야 아아 너무 좋죠 배낭무게 초관 오반데요 해골 어디다 쓰는 거야? 푸른모래를 조각하여 만든 아 이것도 푸른모래냐? 덕망있는 조상께 이 귀한 선물을 마친다면 매우 만족스러워 할 겁니다 여담이 이제 푸른모래 부족할까봐 하나 여분으로 가져왔고요 아몰라이트도 가져왔습니다 난 준비됐어 이제 무슨 일 닥쳐도 어떻게 되겠지 뭐 그냥 광택자 쓰죠 너무 무게가 많이 나가서 이거 쓰겠습니다 너무 쎈데? 야 너무 잘 주다 야 여기서 푸른모래 나오는구나 아 배낭 무게가 너무 혐인데 근데 내가 가방을 내려놓을 필요도 없다 너무 약해서 어쩌 잘 가시고요 안되지 여기는 왜 있는 거야 아 자문이 그럼 이렇게 이렇게 두 개구나 자문이 뭐냐 재단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태웁시다 이제 정령들이 당신을 알아봅니다 이미 내가 다 죽였는데 뭘 알아봐 광택재가 써거나 이제는 아주 그냥 모든 게 너무 풍족해 광택재 주라 붉은 애가 잘 주는데 여기가 막혀있네 어 상자있다 미믹 같은 건 아예 없나? 수정가루 가져가야죠 마침 필요할 거 같았는데 잘 됐구만 총도 한번 만들어봐야겠어 강화총을 피버섯은 거르고 아 최초의 식인종이 너무 사기무기를 줬어 안돼 안돼 그 누구도 날 막을 수가 없어 지금 예 내가 야 그치 놀랐잖아 재단에다 태워 주도록 하죠 여기 왼쪽 먼저 가길 잘했네 혹시 여기도 양치료가 있었나? 여긴 없었죠? 내려가면 되남? 스칼렛 레이디에 맞서고 있으니 그를 도와 스칼레디를 막아다오 롤랜드가? 혼자서? 너 혼자서 어떻게 할라군대 나는 괜찮아 어... 얼른 가 알았어 1분 남았다 대화하는 거 아니면 그냥 바로 싸워도 되겠다 오... 맵이 알쏭달쏭하게 생겼네 새로 발라야겠다? 구경 좀 해야겠죠? 새로운 맵이 왔는데 길이 되게 복잡하네요? 좀처럼 이렇게 복잡한 경우가 없는데 오... 상태 이상 회복제 괜찮죠? 절제 포지션 있고 절제는 필요 없어 딴 거 다 필요 없죠? 아... 맵이 다 너무 깊어 한 군데씩 다 가봅시다 그냥 내려오는 길이구나 그럼 위에다 보고 내려오자 여기는 저기랑 같은 길이죠 여기는 저기랑 같은 길이죠 그럼 여기 한번 보고 갑시다 여기가 다른 길 있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크래머 아예르? 파밍할 거 없... 파밍... 녹색 버섯... 아냐아냐아냐 파밍할 거 없죠? 뭐... 뭐하는 놈이세요? 푸른 고대골 아니요 푸른 고대골 아니요 어... 돌고에도 크랩트에이아 이런에도 상관하지 않겠어 네 개를 모두 모아 내게 가져다 주면은 좋겠다 아... 여기 있습니다 뭐... 파인 나를... 나와 함께 하길 원하는 것 같다 넌 개소리세요 뭔 개소리세요 아니 너 그 얘기 하려고 지금... 나 붙잡은 거야? 어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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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체했네? 잠깐만 잠깐만 뭐야 안 좋잖아 크래머가 선물... 오오... 추가 능력이 있네 근데 기본 능력은 좀 약하네요 많이 기분 나쁘게 생겼구만요 새로운 방패 공포의 방패네 썸네일 각 가자 아 근데 방패는 충격이 중요... 아... 아...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